다음 분이 더 잘한다고요? 다음 분... 아 이 분 엄청 잘하신다는 그 분 저는 무슨 곡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야? 아 저거 숫자 올라가는데 멋있다 일단 22년 기념으로 만들어진 건데? 와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? 이게 보여요? 사람 눈으로 이게 되죠? 다정한 것 같은데? 아 차 밑에 이거? 이게 발이잖아 아니 이 분은 내 거 와우 아니 이 분 엄청 잘하셨는데? 아니 이 분 엄청 잘하셨는데? 미친 거 아니야? 7평 밖에 안 놓쳤어 대박 우와 신기해 제가 뭘 본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 터치는 거 좀 봐봐요 진짜 신기하네 자 같이 눈을 뜨는구나 아예 버튼을 아니 제가 저번 주에 이거 한번 시켜봤다가 그 뒤로 제가 얼굴 등을 못 하셨어요 방송에서 너무 쪽팔려 아니 너무 이렇게 잘하신 분들 보다가 제가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아우 나는 왜 이렇게 손이 쓰레기지? 약간 하다가 자꾸 꺼요 와우 와우 방금 뭐야? 아우드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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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이거 미친 거 아니야? 와.. 이거 미친 거 아니야? 와.. 이거 미쳤다.. 가자 가자! 까.. 뭐야 지금 이거.. 근데 아예 거의 키보드.. 와.. 뭐야? 헐 6번.. 별로 안 놓치셨는데? 와... 진짜 잘하신다 제가 인어형도 익숙한데? 와... 이거... 와... 눈복 흐흐흐흐 끌어질 수 있어요? 와... 와... 이게 너무 신기해 아무리 외워서 한다고 해도 와... 와... 진짜 얘가 못 찾아서 와... 눈뽕 와... 뱀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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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강도로 퍼지게 외운다고? 다들 촉촉하시네?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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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잘하셨는데? This is KoteX Thank you for playin' This is KoteX Thank you for playin'